인천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과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인천은 무고사를 최전방에 세우고 득점을 시도했지만 전후반 득점 없이 아쉽게 비겼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챙긴 인천은 승점 26점으로 최하위 제주보다 승점 3점을 앞서며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은 상주와 수원 성남, 경남 제주와 함께 하위 스플릿 경기를 통해 강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